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류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천령들을 기아디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베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고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아디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속이 여호를 사모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괴 언약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거룩하죠 어떤 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니 거룩하죠 여호와의 괴가 그 자체로 거룩하냐 그렇지는 않죠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화롭게 함이 없이 하나님의 법괴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법괴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투과를 시켜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고 존귀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거를 살짝 치워놓고 보면 이 법괴가 영화로우냐 법괴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다카이 말씀이 중요하단께 말씀이 중요한데요 말씀이 중요하잖니 그렇죠? 말씀이 중요하대요 말씀이 중요하죠 모든 팔더 사람들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자기 기준과 집착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력은 사실은 없는 거죠 한국 개신교인이라면 누구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는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묵상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의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말씀 지상주의, 말씀 절대주의 또 말씀 자체에 모든 것을 거는 그래서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말씀을 먹어요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와요 이게 하나의 법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까부르고 자기의 기준에 맞게 또 자기가 사모하는 모습으로 늘 얘기하지만 그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섬김이 또 그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순정이 없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그냥 말씀 지상주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죠 사모엘서의 메시지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어제 이 말씀 나눔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사모엘상은 이 스토리라인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흘러가니까 아, 이것은 좀 스토리가 있어서 사모엘상은 좋아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어서, 로마서 이런 건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어려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스토리대로 쭉 따라가면 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의 화자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일정한 멜로디가 발견되죠 한국의 동화나 민담들을 보면 일정한 그런 공식이 발견되죠 이 사모엘상의 이야기에는 어떤 흐름이 발견될까요? 제가 대화에도 그렇고 얘기의 흐름에도 그렇고 신명기적 정신이 흐른다 이거는 성경학자들도 발견을 해낸 거고 또 성경을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하지 않아도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흐르는 것이 보인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신명기적 그런 색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근거한 거죠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서로 약속을 체결하시는데 그 약속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만해서 약속을 맺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러나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노예를 삼으시는 거고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대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무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그 언약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의무가 따르는 거죠 약속의 파트너로서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쭉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잘 이행한다면 기계적인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의 주체자와 파트너인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의 중심으로 대우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룰 뿐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명기적인 정신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요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게 신명기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을 행여나 육구원 해석해서 너희들 맘대로 그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국물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해를 씌운 거 아닐까? 그건 하나님이 데피니션을 할 것이 니들이 이렇다 저렇다 바랄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멍해를 씌웠다고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물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에게 그 다음 아젠다를 제시하는데 그럴 거면 물에다 다시 집어넣으라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음대로 핸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 그래서 디아스프라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따로 있어 그 말씀에서 어긋나면 땅교로 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취급받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 다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편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교자 마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고린도전터 13장 읽거나 요한복음 3장 읽거나 요한일서 4장 읽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읽거나 자먼 3장이나 아니면 10편, 18편이나 에베소서 2장이나 그러고 나니까 읽을 성경이 없어 읽을 성경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 은혜야 자기 은혜 설교 시간에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교회는 자기 의의가 강한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음,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설교 잘하는데 말씀이 어때요? 이렇게 속속 들어와 그건 자기 의의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고 알고 갔어요? 아니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카메론의 성교사님의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근처 교회에 욕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터졌는데 멈추지를 않았다 그런 거죠 조금 파라덕스합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은요 사무엘서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법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있다면 바로 그 법괴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 아래 있을 때는 법괴도 거룩해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벽돌과 시멘트와 이 페인트로서의 성전은 거룩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다 막 오줌 싸고 막 오물을 붓고 예를 들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고승들이 이 부처상을 막 떼가지고 뗄감을 했다 그러면 고승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란 사실은 마음의 표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고승이 곧 부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야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크레딧을 샀고 평생 주님만 바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좀 솔직해진다면 그렇죠? 저도 한마디로 얘기했자면 평생 주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아니요 어제 아내도 엄청 많아요 어제 아내도 엄청 많아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늘 쫄려 하나님이 그래 너 더 실수하지 말고 이제 그만 와라 그럴까봐 하나님 아직 잘하고 있죠?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러면 내 주머니 속에 내 열쇠고 내 동전이지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크레딧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본성이 반역자고 본성이 배신자고 본성이 변절자인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자국만 떠나면 엄한 인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반장이니까 숙제 한 달간 안 해와도 돼 아니죠 선생님들은 변덕스럽죠 그래서 따로 불러서 야 너 반장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잘 봐줄게 그 다음날 너희들 왜 그래? 반장 일어나 네가 설선수 봐야지 반장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어제 불러가지고 나보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더니 오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너무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너무 믿고 기대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춤을 추잖아요 법괴가 하나도 힘이 없어 또 막 법괴가 빼앗겼는데 법괴 때문은 아니래 그럼 법괴 아무것도 아니네 법괴를 만나면 법괴를 부셔라 내가 법괴다 아니죠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니까 법괴가 갑자기 능력을 발휘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침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니까 블레셋 다곤 우상 따위는 팔다리 부러지고 뒤집히고 엎어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괴를 가지고 사실은 법괴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뒤에 숨어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호랑이가 무서운 거지 에린 왕자에게 꽃이 얘기하죠 호랑이가 발톱을 캬 캬 덤비먹을지 하지 에린 왕자가 대답합니다 이 별에는 호랑이 음수에 경주 버전 어린 왕자 그렇게 나오죠 에린 왕자 호랑이가 덤비 못 자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조심을 하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알죠 이 법괴가 그냥 저들의 엠블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 봐가지고 안아 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엄마가 다 불쌍하면 혼내다가도 밥 줄 거야 알고 공부 안 해도 아이고 저게 누구 닮았나 나 닮았겠지 그리고 그래 그만하고 자라 그만하면 됐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도 아휴 그래 내가 네 나이 때는 어땠겠니 네가 누구 뱃속에서 나왔겠니 그걸 어떻게 해 게임 어떻게 야 불이나 좀 밝은 데서 해라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죠 길들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넉넉하게 무릎 꿇일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오고 물이 나는데 거기에서 예외가 어지간해서 없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여와의 괴를 가지고 가서 온갖 권욕을 치러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6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다가 프리스터, 바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있던 곳으로 어떻게 보내야지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쌀대빡이 아니 그죠 그 저쪽에서 쌀을 얻어온 그릇이 왔다가 가더라도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치라도 무라도 담아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준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후한이 없고 뒤끝이 없게 하려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심기를 건드려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보상하는 제도는 뭐예요? 속건제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 재앙의 원인이 자기들이 한 죄 죄가 뭔가 바로 그 무서운 분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가 스스로 전제하고 스스로 주권을 갖고 계신 그분의 심기를 건드린 게 죄라는 걸 아는 거죠 집안에서 자녀들이 죄라는 게 뭐예요? 엄마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린 거죠 우리는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뭐 안 될 거는 없지 그렇지만 엄마는 니들을 낳고 아플 때 들채업고 걸었고 니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밥 굶고 금식해 버렸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러니까 아 그래 좀 힘드네 그러면 심기를 건드리면 좀 복잡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죠 안 건드리는 게 좋지 그런 거잖아요 안 건드리는 게 어제가 안 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다물며 하나님은 안 그러는 게 좋아 플랫의 사람들이 아는 거야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말로만 우상을 섬겨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도 뭘 받쳐가지고 그러니까 말로만은 안 돼 마음을 표시해야 돼 뭐를 표시해야 돼? 예 독한 종기의 형상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 아 이거 잘못했다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래 그러면 혹시 그의 손을 너희 땅에서 너희들의 신에게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좀 희화화 하고 있죠 그들이 원래 우상을 섬기던 족보 없는 백성들인지라 근데 6월절의 이야기도 잘 알죠 이스라엘 이야기도 잘 알아요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소문 다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벌과 재앙에 대한 일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묵상한 바와 같습니다 여화의 괴를 가져다가 술에 씻고 소권자로 들일 금으로 만든 모든 물건을 블랙셋의 방백수대로 만들어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 그러면서 블랙셋 관리들의 전부 다 또 행진이 이루어져요 컨보이를 다 나와가지고 국경까지 또 베세메스까지 블랙셋 관리들이 쫙 함께 가는데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또 아무 일도 없은 것처럼 법괴가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받아 드려 주시는 것 같아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막 좋아해 그래서 환호를 올려 스탠딩 밀을 베이전 밀을 베다가 일어나서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수레가 서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왁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왁께 번제와 자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벳의 그 관리들이 이것을 보고 에그로노로 돌아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더라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왁의 괴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왁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전통교에서는 이런 대목이 나오면 아멘 안하고 주여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주여 그 말은 커버디스톰이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어떻게 하다가 그건 아니고 우리는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레베카 피퍼시 사무엘 상을 주석하고 쓰면서 그런 제목을 달았죠 하나님 조심 집에다가 하나님 조심이라고 여기저기 써놓자 나는 말씀주의자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로 슬쩍 덮어가지 말자 나의 완고함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샘을 말씀 때문이라고 그렇게 슬쩍 넘어가지 말자 우리는 몇 대째 몇 십 년 말씀의 의거에서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런 말로 슬쩍 덮지 말자 말씀 자체는 힘이 있는 것 같다가도 힘이 없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있는 호래이 같은 하나님 그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말씀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그대로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죠 그리고 원액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아무리 쉽게 쏙쏙 들어온다고 해도 말씀 자체만 못하고 이동헌의 로마사강에 또 마틴 로이전스의 로마사강에 또 팀켈러의 로마사강에 또 어떤 목사님의 로마사강에 너무나 재미있고 쏙쏙 들어와도 로마서만 같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액대로 외우고 원액대로 새겨야 하는데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말씀하신 이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래서 예배에 고개는 끄덕거리고 졸리기는 하는데 감동과 감격과 가슴이 찢어짐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알드들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매너리즘에 젖은 거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천둥과 지진과 그리고 불과 연기 가운데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몇 년 종사하다 보니까 그냥 곁기로 지나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았고 그래서 별로 은혜 받지 못했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자기의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도 은혜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실 때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걸 알게 하시죠 그리고 예배마다 통곡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죠 그냥 오늘 한 번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덤덤하고 그게 아니라 매번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대목에서 하나님께서는 통곡하고 절규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에게 어미롭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과 능력이죠 내가 간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자기 의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고 무릎을 꺾어서 완고한 마음을 부서트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응답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 번 기도해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몰라요 몰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단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밑이죠 십자가의 복음 밑으로 가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길을 알 뿐이에요 그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시는 바로 중보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뢰일 뿐이야 그런데 안 믿는 옛날에 우리 기아자동차 였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성도 그 부인이 이제 한국에서 직장 그만두고 이제 와서 이제 합쳐서 같이 살려고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벅찼겠어요 이제 몇 주 지나면 며칠 지나면 남편에게로 간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만두고 이제 막 정리하고 인사하고 그런 사이에 젊고 의지할 신랑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공항을 마중 나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겁고요 저도 시발바크의 그 성가대실에다가 우리가 빈소를 차렸었는데 처음에 이제 장례 드리기 전에 거기 빈소를 차렸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족을 이제 아버지 그 부인 이렇게 처음 대면하는 거 어렵죠 처음 대면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도 그 충격과 당혹이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보이는 어디 직장이 은행이었던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화장장에서 오펜바크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때도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화장을 하려고 할 적에 이제 그 아내가 터졌죠 아내가 터졌어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터졌죠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니 막 나한테 달려와서 이제 큰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왜 데려간 거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간 거야 그러면서 막 나보고 목사님이 대답을 하라고 네 저 대답 못하죠 위로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대답은 못하죠 저에게 저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대답 못하죠 당신은 왜 당신은 큰 무당이잖아 맨날 그런 일을 겪고 살잖아 하나님 말씀도 잘 알잖아 그런데 왜 몰라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날아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거둬가실까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행전 오장에 집까지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를 전파라는 초대교회에서 자기들도 집한 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이들은 막 그래서 이건 가증한 죄에 속한다 성령은 가증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가증한 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검사를 보내서 가증한 죄를 찾으시면 우리 또 금방 소환이죠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에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빨리 소환을 주제원 소환하듯이 죽수지 말고 철수 손해본다 더 있으면 더 죽수니까 소환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자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잠깐 발령되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소환해서 그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고 마지막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은 같이 사실 수 없어요 그의 마음 안에 머무실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잘못한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죽은 귀신이에요 그렇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래도 돼요 십자가 저까지께 무슨 효임이 있어 캠퍼야 떼버려 그래도 되죠 왜냐면 어? 지가 하나님이네 뭐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아 성전이 이게 뭐 보이는 게 뭐 이런 게 거룩해요? 응? 소모품이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발이 이제 오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제가 제가 은혜 받은 교회 그것이 왜 거룩하지 않아요? 왜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경험했는데 영광의 기억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그 아이들과 찍은 사진 같이 갔던 곳 그 기억에 그 흔적 하나하나가 왜 소중하지 않겠어요? 왜 그게 눈물겹지 않겠어요? 왜 그게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와의 괴를 왜 들여다봤을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아 왜 들여다봐 그러니까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여다본지 소에 싣고 가는데 또 잘못 쳐가지고 페레스부사 사건도 나고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릇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변덕스러운 하나님 종을 못 잡겠다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주권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갑자기 이런저런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마음이 풀어져서 열쇠 있어? 핸드폰 있어? 충전됐어? 크레딧 카드는 여권은 보험은 아 이제 됐어 기름도 채웠고 아 이제 됐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길단하는 기본 조건만이 된 거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된 거야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랬더니 엊그제도 저기 계신데요 저희 계신 우리 집사님 누구 먼 길을 또 갔다 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알리라고 해서 알린다고 잘 알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안전하게 갔다 오도록 갔다 오면서 마음 풀리지 않게 마음이 급해져서 갔다 오면 또 어디 가야 되고 아니 그 다음에 이거 출장 가는 거 이거 일 잘 돼야 될 텐데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이거 잘 되면 이번 가을에는 이거 좀 되고 나면 내년에는 그 생각하다가 마음을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가을은 없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왜? 왜? 하나님 왜? 그렇게 물어볼 자격이 없다니까 물어볼 자격이 없다니까 그래서 늘 정신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꼭 그건 아니고 그거는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제 50을 넘으니 내가 자신 못하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사산의 바람만 불어도 아 주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당당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살피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광야를 사는 지혜이죠 이것이 모세와 여수와의 정신이죠 여 앞에 설자가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망고 땡이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나는 말승 중심으로 사니까 아 라고 그렇게 자고하고 자기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드를 푼수모드라고 말하는 거죠 푼수모드라고 충조비평은 아는 거죠 충고, 조언, 비판, 평가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규모도 없이 아무렇게나 사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와의 괴를 왜 들여다봤을까요? 뭔가 그들에게 불만이 있었을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정직하게 말씀을 정하는 사무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더라 그러나 그 하나님께 곁을 내어드리지는 아직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에 자기를 걸지는 못하는 자기의 마음에 정한대로 그게 아직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괴가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냐 왜 이때는 능력이 있고 이때는 가만히 계시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 절대순종 이것이 사무엘상의 메시지죠 거기에 대한 절대순종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절대복종 이게 사무엘상의 메시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카주이스틱이 아니고요 매번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건 처세라고 말하죠 말씀은 처세가 아니다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복종 그런 거죠 거기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없죠 엘리, 신로의 중앙성수의 중심 대지사장 걔는 시범케이스 시범케이스예요 우리 신실한 집사님이 와서 저하고 나누면서 간쟁을 하다가 사업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또 지켜주신 이야기 간쟁하다가 요즘 목상하면서 엘리가 죽을 때 자꾸 앉아있다고 그랬더니 저는 부지런하게 일어서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앉아있으니까 나이가 물론 많지만 비둔해져가지고 계속 앉아만 있는 저는 서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고 자꾸 앉아있지 말고 윈첩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자꾸 광고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고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목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마음이 상한다고 곧이 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격의 변형이 올지라도 그러나 속사람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말 함부로 쓴벅쓱벅하지 않게 해주세요 순장이 돼서 순원들의 마음이 보인다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역 좀 오래 해서 이제 길이 났다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변정환 집사님이 산부 찬양을 인도하는 데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결뜻 내가 그때마다 아멘 아멘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우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시잖아요 허용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들의 전매 특허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권한을 허용하시는가 그런 것은 무신론자들에게 더킨스에게 물어보라고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의 마음을 살피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되게 소심한 사람들이 맞아요 우리 되게 소심해요 소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데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이 세상에 꼬앨이 되어서 우리가 구석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주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믿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키지 않은 짓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퍼 나르고 이식하고 생명의 꼴을 넓혀 가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경주 최부자는 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3분의 1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구혈미를 줄까 그러려고 부자됐나 그렇죠 그러려고 부자된 그 부자의 정신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앉아있지 않고 서있고 금실금실 움직이며 주님의 일에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장사한 것도 크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게 요즘 세상에 그게 보통 힘들어요 경쟁은 무한경쟁이죠 그냥 쉴라우하고 어떻게 하면 온갖 불법과 편법과 뉴스만 봐도 무슨 놈의 코인이 그렇게 많아요 무슨 코인 무슨 코인 일확천거 많은 사람들의 그 번쩍인 눈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이윤을 남긴다는 게 그게 쉬워요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또 우리는 갖다가 퍼주고 베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죠 제사장 나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 것이 어른가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눈 뜨면 기도하고 핸들 잡으면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고 병원 갈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뭐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백신 맞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백신 맞는다고 기도한 분들 이야 되게 소심하다 끝까지 백신 맞으면 하루 몸 잘하면 되지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 맞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기도 좋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이면 목사님 앉아있지 말고 이루와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또 제가 안 보이면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안 보이면 순장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안수하고 기도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보장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죠 사무엘 상을 보면서 사무엘 상을 보면서 조심하자 조심하자 하나님 조심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걸림돌 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자 그래서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도 감사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